1. 베트남 여행 정보 2. 대구국제공항 편의시설 안내 3. 관광안내센터 은행 4. 로밍센터 포켓 와이파이 대역 5. 편의점 식당 6. 다양한 카페들이 있어요 7. 출국수속 따라하기 7. 티켓 발권을 받고 난 후 탑승수속은 비행기 출발 1시간 전 마감함으로 최소 2시간 전 공항에 도착하세요 티켓 발권을 받고 난 후 티켓에 표시된 비행기 탑승 시작시간과 탑승게이트 번호를 꼭 먼저 확인하세요 늦게 도착하면 비행기가 지연돼요 대구공항에서 하노이로 출발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심사를 위해 도착표시를 따라 왼쪽으로 이동하세요 무빙워크를 따라 계속 직진하세요 입국심사대까지 총 4개의 무빙워크를 지나야 해요 무빙워크가 끝나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2010년부터 베트남 입국신고서 작성의무와 조항이 폐지되었어요 따라서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입국수속 카운터에서 여건만 제시하세요 입국심사대는 촬영금지 잠시 후에 만나요 베트남 입국안내 한국 여권 소지자는 최대 15일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트남 재입국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무비자를 통해 베트남을 방문하였다면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하여야 무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어요 30일 경과일 전에 입국하려면 베트남 관광비자가 필요해요 베트남 비자는 관광비자, 상용비자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관광비자는 1개월과 3개월 각각 단수복수비자가 있어요 단수비자는 비자기일 내에 1회 입국 후 소멸되는 비자로 재사용이 불가능해요 비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비자 스티커까지 모두 붙여가기 때문에 입국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입국을 하면 돼서 편리하지만 발급 기간이 조금 더 길고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두 번째, 베트남 도착 비자가 있어요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끝낸 후 베트남 도착공항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비자 발급이 빠르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지만 공항에 도착해서 비자 창구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베트남 도착 비자로 신청했다면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 아래 준비물들을 꼭 챙겨서 가야 하고 비자 창구에서 스탬프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비용은 반드시 달러로 준비하세요 비자 외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이 6개월이야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였을 경우 입국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려면 1층으로 내려가야 해요 전광판을 통해 타고 온 항공편명을 확인하고 수화물 나오는 것 번호를 확인하세요 저희는 5번에서 수화물을 찾아야 하네요 캐리어 찾기 끝! 마지막으로 세관을 지나가세요 공항에서 베트남 동으로 환전할게요 입국장으로 나온 곳에서 가까운 환전소로 이동할게요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환전하기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한 다음 베트남에서 동으로 이중환전하는 게 이득이에요 공항 내 환전소는 수화물을 찾고 입국장으로 나온 방향 양쪽 모두에 있어요 밤 11시가 넘어 도착했는데도 대부분의 환전소가 모두 영업 중이더라고요 환전소마다 환율이 다르고 환전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으니 찬찬히 비교해보고 결정하세요 환전소 창구와 노 커미션 노 피라고 적혀 있다면 환전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공항 환전이 도심은행과 사설환전소보다는 약간 더 비싸지만 거액을 환전하는 곳이 아닌 이상 큰 차이가 없어요 베트남은 돈 단위가 크기 때문에 금액을 잘 확인해야 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받아야 할 금액에서 소외권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노이바이 공항은 호텔이 있는 시내에서 45km 떨어져 있어서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해요 노이바이 공항에서 시내 이동하기 첫 번째, 86번 익스프레스 버스 공항과 시내를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출발하는 버스로 6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2, 30분 간격으로 운행해요 50분이 소요되고 금액은 3만 5천 동 두 번째, 택시 시내까지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3, 40분이 소요되고 금액은 약 35만 동 단 요금을 흥정해야 하며 바가지 요금을 내거나 추가로 톨게이트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흥정에 자신 없고 바가지 요금을 내기 싫다면 콜택시 어플 그랩을 추천해요 한국의 카카오택시와 유사하고 목적지를 설정하면 내야 할 금액, 이용할 차량 번호, 택시기사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세한 이용 방법은 그랩 이용하기 편을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 호텔 픽업 서비스 호텔 예약시 요청해야 하며 차량을 타고 호텔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밤늦게 도착했을 때 편리해요 3, 40분이 소요되고 금액은 20달러에서 25달러 여행 능력자들은 세 번째로 소개한 방법인 호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게요 본인의 이름이 적힌 펜마를 들고 있는 기사님을 찾아야 해요 제 이름과 타고원 항공평, 호텔 이름이 적힌 펜마를 찾았어요 차량으로 이동할게요 기사님이 차량을 가지고 오실 동안 잠시 대기했어요 호텔로 이동할게요 드디어 예약한 호텔에 도착했어요 여행 능력자들 추천! 홍응옥 다이너스티 이오기가 선택할 룸은 다이너스티 그랜드 스위트 룸 낮에는 창문을 통해 하노이 도심 풍경을 즐길 수 있어요 1호기가 선택할 룸은 디럭스 더블 룸 다음 편 하노이 자유여행 시작! 1호기 1호기 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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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기 3호기 1호기 5호기 4호기 4호기